네,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시 구간에 10가지 종목을 두 분의 전문가와 핑퐁핑퐁 빠르게 전해드리는 스피드 종목 10입니다. 자,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또 종목 10가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YG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 그리고 스쿱투자의 김상훈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차용주 소장님이 워낙 베테랑이시고 시간도 잘 맞춰주시고 또 센스도 있으신데 또 새로운 전문가를 한 번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스쿱의 김상훈 대표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화상 연결은 몇 번 했는데 오늘 스튜디오에 출연한 건 처음이시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하고 각오 한 마디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스쿱 대표입니다. 주식을 떠먹여주는 정보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계속 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상훈 대표 그리고 차용주 소장 두 분과 함께 바로 또 우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가지 스피드 종목 10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바로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확인해보겠습니다. 차용주 소장의 픽입니다. 대한항공과 OCI, 카카오, LG유플러스, 덴티스 이렇게 5가지 종목을 픽해오셨고요. 자, 김상훈 대표의 오늘 첫 번째 5가지 종목, YG엔터테인먼트, 미스터블루, 하이비전 시스템, 한샘, 케이지 이니시스까지 10가지 종목이 셀렉트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보시고 이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두 분의 전문가께서 하나씩 하나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시청자분들 보시다가 어, 이거 내가 매수하고 싶었던 종목인데 내가 관심 종목에 넣어놨던 건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를 보내주셔서 이거 조금 더 알고 싶어요, 목표가 아니면 매수가도 알고 싶어요 라고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마지막에 시간을 잘 할애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용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대한항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소포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오늘 대한항공을 뽑은 이유는 오늘 일단 관련주들이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뉴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40%가 넘어가면서 오늘 새벽에 그런 선언이 있었죠. 백신 접종을 맞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이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써야 됩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은 거리 두기에 그런 것들을 제한을 열었다. 이런 선언들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잘 아시다시피 5월 5일서부터 코로나19 백신 지금 현재 8%까지 접종률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외여행이라든지 아니면 확진자 접촉 이후에 거리 두기가 제한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지금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를 따른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현재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하루 이틀을 반영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치고 가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점을 서서히 높여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특히 항공 같은 경우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 아시아나와 합병을 앞두고 아시아나 정비에 따른 3,400억 정도의 계약을 체결했다. 뭐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단발성 뉴스보다는 추세적으로 일단은 국제선 개항에 따른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좀 나타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차영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대한항공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마스크를 벗고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백신 접종자들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대한항공을 차영주 소장님이 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김상훈 대표의 첫 번째 종목 기대가 됩니다. 어떤 거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저는 YG 엔터테인먼트 가져왔습니다. 시작해볼까요? 90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를 가져왔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좀 다들 알다시피 아티스트를 통한 그런 컨텐츠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1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크게 상의하면서 좀 워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되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블랙핑크가 전 세계 아티스트 중 유튜브 구독자 수 3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성장세가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만큼 이걸 좀 주목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걸 왜 주목할 필요가 있냐라고 보면은 지금 1분기에 있었던 그런 비대면 콘텐츠나 아니면 비대면 콘서트 사업 같은 경우에 큰 매출을 어떻게 보면 YG 엔터테인먼트에 좀 기여를 했고 아무래도 이게 좀 유튜브 구독자 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가 조금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신임 그룹 트레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음반 판매 수익이 좀 잡혀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 이번 연도에 진입을 하면서 아무래도 2배 정도의 성장세를 좀 보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콘텐츠 사업이 코로나 이후에 좀 대선이 될 거라고 보면은 지금 주가는 굉장히 낮은 저평가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YG 엔터테인먼트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10초 남았다고 하면은 조금 더 해주셔도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너무 말을 안 끝내셔도 되니까. 첫 번째 종목 김상훈 대표의 첫 번째 셀렉은 YG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종목 알아보고 있는 동안 중국 시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중국 상해 지수가 어떻게 출발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0.19% 정도 상승하면서 강부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일단은 어제의 하락세 전부 다 좀 만회하는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이고요. 홍콩 항생 지수의 출발 상황도 볼까요? 홍콩 항생 지수도 0.56%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아시아 증시는 전부 다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참고적으로 일본 니케이지 수도 좀 체크해보면 일본 니케이지 수는 1.4% 조금 더 강하네요. 일본은 조금 더 강하게 1.4%대 상승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바로 차용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좀 급등하다가 좀 머물렀던 OCI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좀 가격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 거래량이 분출하면서 전반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일단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주식시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들이죠. 물론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전원에 성공함으로써 영업이익이 470억 정도 달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폴리실리콘 업체가 흑자를 계속해서 유지해간다는 것은 추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전에는 소위 말해서 그리디 패러티, 화석연료 대비해서 효율성 개선 속도가 그렇게 가파르지 못했는데요.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이익단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지금 중국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브라질 공장이 풀가동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현재 지금 미국을 필두로 해서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표명하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공약 이후에 가장 먼저 손보고 있는 것들이 지구촌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미국 협약이라는 거죠. 그 전부터 파리 기후협약에 따른 부분들이 높아지면서 중국의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판매가에 전의를 시켰습니다. 따라서 원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판매가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OCI를 조금 더 살펴보자. 그때 좀 또 상승이 나왔지만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데 다시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면서 OCI를 한번 다시 살펴보는 전략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바로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김상훈 대표의 두 번째 종목 뭘까요? 네. 뭘까요? 저는 미스터블루를 추천을 드립니다. 미스터블루 그럼 바로 설명 시작해볼까요? 네. 미스터블루는 지금 웹툰 만화 사업이랑 그리고 또 게임 사업을 좀 영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온라인 웹툰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가입자 수나 결제액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카카오나 네이버나 되게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어요. 좀 작은 회사들을 인수해서 좀 몸집을 키우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1분기에 호실적으로 좀 기록을 했고 아무래도 매출 성장세가 1분기나 2분기 그리고 앞으로도 좀 계속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전에 있었던 그런 2017년, 18년 오면서 매출 성장세가 거의 1.5배, 1.3배 이렇게 30%, 50% 넘는 그런 매출 성장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회사인 블루포션 게임즈에서 나온 게임이 아무래도 모바일 게임인데 3분기쯤에 동남아나 앞으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좀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했을 때 또 모멘텀을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엔터가 상장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페이나 뱅크 다음에 상장이 되겠지만 서도 이런 테마들이 조금 작용을 했을 때 아무래도 좀 하반기 이후에 작용을 했을 때 좀 그때 모멘텀을 좀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또 그 DNC 미디어와 같이 보시면 좋을 종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종목은 미스터 블루 김상훈 대표가 가지고 오신 종목입니다. 자, 오늘 김상훈 대표가 처음으로 출연을 하셔가지고 유튜브의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지금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해나님이 처음 오신 전문가님이래요 하면서 히히 웃으셨고 민영불사조님이 김상훈 전문가님 힘내세요. 처음이라 긴장하신 것 같은데 잘 설명 듣고 있습니다. 라고 응원해 댓글을 보내주고 계시니까요. 다음 종목도 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연아님이 이제 차용주 소장님은 프로예요. 막힘이 없이 쭉쭉 설명을 해주시네요.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프로 방송인 차용주 소장님의 바로 세 번째 종목을 또 소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될 때 종목 추천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수종본문에 상당히 고민심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카카오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을 해보자 라고 추천이라기보다는 고민을 좀 해보자.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미 카카오에 대한 내용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익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 뱅크라든지 페이지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IPO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현재 지금 기대감이 좀 자아내게 하는 부분들이라는 것들이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카카오를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런데 주가 수준으로 본다면 액면 분할 한 당일날 주가가 한번 슈팅을 한 이후에 다시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죠. 이렇게 앞으로 드라마틱하게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주가는 왜 답변 상태냐라고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실 텐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항은 2020년에 주가에 선 반영되어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려 5배의 주가 상승을 올렸고요. 그런 것들이 적자 사업부가 흑자 사업부에 대해서 제가 10만 원대부터 카카오를 말씀을 드린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러한 부분들까지 이렇게까지 50만 원 올라갈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었던 부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회사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가져온 상태에서 이걸 모르는 분이 투자를 하셔야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데 이미 다 아시는 분들만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카카오에 대해서는 변동성 확대에 따른 조심도 해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차영준 소장님의 세 번째 정보는 카카오인데 이걸 지금 당장 사자 이런 게 아니라 한번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 고민을 같이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카카오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김상훈 대표의 세 번째 종목을 확인해 볼 텐데요. 세 번째 종목은 어떤 건가요?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소개해 주실까요? 하이비전 시스템은 스마트 부품 자동화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사업을 영입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좋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안정적인 매출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국내 유사업계 고용이나 V1택 같은 경우에도 평균 PER이 조금 높은데 아무래도 유사업계 평균 PER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유사업계 평균 PER이 한 30 정도 된다고 보면 아무래도 크게 할인되어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도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도 좀 성장세를 보일 수 있는 여력이 크니까. 그리고 좀 테마를 좀 보자면 아무래도 애플이나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고 있는 장비를 좀 공급을 하고 있고 테슬라 자율주행 부품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기를 통해서 아무래도 부품을 좀 납품을 하는데 앞으로도 있을 자율주행이나 아무래도 테슬라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로보 택시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테마를 좀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그리고 또 메타버스 그리고 가상현실 증강현실에 관한 그런 장비를 좀 납품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오늘 메타버스 로블록스가 21% 장중 오르면서 오늘 선식 시스템 같은 주식들이 좀 많이 올라줬는데 이런 수혜를 또 아무래도 후발주자적인 성향이 강하지만 그런 수혜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까지 김상훈 대표가 세 번째 정보가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에 여탄 이단지 님이 미스터블록 가지고 있는데 고점이라서 애타고 있었는데 김상훈 대표님이 미스터블록 가지고 오셔서 급 희망이 생기네요. 라고 하시면서 비중이 5% 정도인데 추매를 해도 되려는지 이거는 제가 마지막에 한번 시간이 되면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차용조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 볼까요? 뭐죠? LG유플러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통신주들이 상당히 강한데요. SK텔레콤 같은 경우 SK그룹의 중간지수요회사 역할을 한다는 건 자사주 소각 이슈 때문에 올랐습니다만 LG유플러스 같은 경우 고정비를 조금 줄여놓은 상태에 따른 감가삼각비 효과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재무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5G가 나온 지가 벌써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처음에 5G 나왔을 때 정말 안 터진다라고 해서 많이 분들이 답답해 하셨죠. 그러면서 우리가 통신주보다는 통신장비업체들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5G가 범용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라인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장비주들이 오르다가 이게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LG유플러스나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장비를 깔기 위해서 장비주들에 대한 발주를 주면서 비용이 늘어났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것에 대한 설비투자가 어느 정도 일단락됐기 때문에 비용은 줄어들게 됐다는 거죠. 물론 감가삼각비용은 나갑니다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고요. 5G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익이 환원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회사에 설비투자가 들어간 기업들이 설비투자 이후에는 비용 절감 효과에 따른 이익 개선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지금 차트도 우상향하고 있죠. 이러한 추세 편승에서 매매 전략을 펼치시는 것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G유플러스 최근에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좀 한번 우리도 올라타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LG유플러스 잘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김상우 대표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이죠? 저는 한샘을 좀 꼽았습니다. 네, 한샘 소개해 주시죠. 한샘은 좀 다들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 가구나 리모델링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어요. 1분기에 호실적을 좀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가구 업체나 인테리어 업체는 1분기보다 아무래도 4분기, 3, 4분기 그런 하반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데도 아무래도 성장세가 계속 지속됐다는 점에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몰을 좀 통해서 가구 플랫폼 업체로의 변화가 기대가 되는데 이 한샘 몰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매장도 계속 계속 늘리고 있는 와중에 한샘 몰을 통해서 플랫폼 업체로의 전환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또 RH라는 미국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그 주가는 좀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모멘텀을 좀 많이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런 기조, 그런 집안의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꾸미는 그런 집 꾸미기 기조가 이렇게 유지가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성장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사실 1분기에 좀 많이 줄었습니다. 한 20% 정도 줄었는데 이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리하우스 매출 구조가 개선이 됐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좀 뜻하냐면 아무래도 앞으로 있을 시장은 이사가 아닌 이사를 하지 않아도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기조가 계속될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한샘에 대한 이야기 리하우스의 매출 구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이사 가는 것보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가구나 이런 인테리어를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하반기에 또 매출이 더 많이 나오는 한샘의 이런 가구 관련 종목들의 특징을 봤을 때 잘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8가지 종목 정도 지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마지막 2개가 남았는데 이거를 그냥 가기 아까우니까 간단하게 우리 시간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해주셔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소개를 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영주 사장님 마지막 종목이 덴티스인데 요약을 해가지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덴티스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지금 뭐 소위 말해서 3파전이죠.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 덴티스인데 나름대로 디지털 임플란트 시장에 있어서 강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중국과 겹치지 않고 오스템 임플란트와 미국 시장이라든지 중동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해외발 매출이 그 의무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글로벌 영향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덴티스를 또 요약해서 핵심만 기찬용 선생님이 알려주셨고요. 마지막 종목은 KG 이니시스입니다. 김상훈 대표가 가져온 KG 이니시스는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KG 이니시스는 좀 아무래도 다들 아시다시피 그 전자 지불 쪽인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는데 사실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PER이 지금 8, 9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알이나 NHN 같은 그런 결제 시스템 동정업계 대비 매우 저평가가 돼 있다. 앞으로도 그렇게 보면 동정업계 PER만 살짝 맞춰주더라도 앞으로 주가 여력은 꽤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고 올해 하반기에 또 여행이나 항공이나 이런 것들이 좀 풀리지 않습니까? 그 온택트 가맹점들 그러니까 온택트라고 하면은 이제 비대면이 아닌 대면의 그런 가맹점 거래액이 많이 늘 수 있다라고 좀 보면 앞으로도 좀 성장세가 보이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KG 이니시스까지 함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로 궁금한 점들을 막 올려주고 계셔가지고 이것도 간단하게 한 질문씩만 좀 받아볼게요. 일단은 차영재 소장님께 카카오를 이 액면 분할하고 매수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하나 들어왔고요. 이거는 잠시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김상훈 대표께는 한샘, 한샘 좋은 것 같은데 한샘 목표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한샘부터. 한샘 목표가는 제가 보기에 한 13만원, 14만원까지는 적당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증권가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면 한 15만원 이상을 좀 보고 있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좀 봤을 때 앞으로 13만원 정도 좀 볼 수 있겠다. 13만원, 14만원 정도. 13만원대의 목표가 한샘, 김상훈 대표는 보고 있고요. 차영재 소장님 카카오 액면 분할하고 매수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카카오가 새로운 것은 없다. 새로운 것이 있어야만 모멘텀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들은 다 이미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 안다라는 것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셔야 될 수 있을지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스피드 종목 10 두 분과 함께 종목과 또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 해결해 드렸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재 소장님, 그리고 스쿱 투자의 김상훈 대표님 두 분과 이야기 나누는데 오늘 좋은 종목도 알려주시고 시청자분들 궁금증도 해소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